데미언도 바로 가보겠습니다 아 심좀 받고 올걸 또 심을 또 안받아볼게 데미언 데미언 데미언은 꽤 걸리겠다 데미언도 회오리 스킬이 좀 애매하겠네요 돌아가고 있는거지 회오리 아 위로 안올라가네 아 그렇군요 아 나 회오리 안썼는데 나간줄 알았는데 좋은거 같기도 하고 확실히 회오리 스킬이 좋긴하네 회오리 스킬이 좋아요 쎈거 같애 아이고 아이고 안쫄는 중 이거 쓰기가 힘든거 같애 스킬이 어 맞아요 스킬이 이걸 쓰기가 힘들어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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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재고 한번 해야되는데 어이구 못하겠는데 생성해야겠는데 어이구 오케이 어이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약간 메인딜러 느낌이네. 괜찮네. 좋아요. 좋아요. 아쉬운 점은 스킬을 못쓴다는 게 좀 그렇긴 하네. 이 스케일을 쓰고 싶은데. 좀 그래. 아 그 느낌 아시지요. 좀 그런 느낌. 약. 너무 약한 것 같기도 하고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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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아. 아. 오케이. 고맙습니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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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инhh. 아. 아. 좋아요. 아. 이 정도면은. 이 정도 시간 때문에 소울 considweed 할 만하지. 아. 제로는 혼자 소울 Ottawa 못하겠더라구. 아.. 제로는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 제로는 거의 막 20분 해야 될 기세였던 것 같은데 제로랑 페파랑 템 비슷하지 않나 지금 아 저건데? 그죠 제로랑 페파랑 템 비슷한 것 같은데 아 왜 숙였는데 숙였는데 맞아보네요 이것도 다네 점프하면 아 그렇습니까 회오리가 좋아 어 이게 좋아 이게 확실히 좋은 것 같아 굿 이게 지금 때리고 있잖아요 나름 데미지 소소하게 달고 거죠 좋은 것 같아 위에도 타고 갈도 제거를 한번 해야겠다 소소해 좋아요 끝 오케이 not bad 두 개.. 아 두 개는 좀 아쉽군요 안 남았네 오케이 데미안 끝